이번 웨비나에서는 다음에 보이는 풍력발전기의 기어박스 모델링에 대해 소개합니다. 도면 정보를 이용하여 어떻게 리커다인을 이용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대략적인 레이아웃과 입력 및 출력 설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입력의 경우 속도 정보로 입력하고 출력에는 회전에 대한 저항 토크를 입력합니다. 리커다인의 드라이브 트레인 툴킷을 이용하며 샤프트, 기어, 베어링 순으로 모델 생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CAD 파일 및 도면은 상단에 명시된 출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축입니다. 다음은 도면상의 축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각 축에 대한 길이 및 반경 등 상세 정보는 명시된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편의상 일부 축에 대해서는 기존의 CAD를 사용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드라이브 트레인 샤프트 기능을 이용하여 유연체로 된 축을 생성합니다. 드라이브 트레인의 축 기능을 이용하면 빔 요소로 이루어진 유연체 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축 생성을 위해 다음의 과정을 따릅니다. 드라이브 트레인 탭에 샤프트를 선택 후, 축의 시작점과 축의 방향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 입력을 위한 창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은 상세 정보 창에 입력되는 정보에 대한 예의입니다. 왼쪽과 같은 형상의 축을 생성하기 위해서 상세 정보 입력 창의 각 부분별로, 길이, 축 반경, 빔 요소 크기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디멘션 버튼을 누르면 이러한 입력 값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트레인의 축 기능을 통해 생성된 축은 유연체이므로, 기어, 베어링 등 다른 부분과의 연결을 정의해주기 위해 FDR을 생성해야 합니다. 만약 FDR을 생성하지 않고 조인트로 구속한다면, 조인트와 연결된 하나의 노드에만 힘이 집중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노드를 FDR로 연결하여 연결된 노드의 힘이 분산되도록 합니다. FDR은 다음과 같이 축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FDR 중심 위치를 입력하고, 폭을 정의하는 것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샤프트 3의 도면을 토대로 축을 생성한 예입니다. 도면의 정보를 토대로 상세 정보 창의 값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축 생성 후에 다음과 같이 베어링과 기어의 연결부에 FDR을 정의합니다. 다른 축도 앞서 설명한 바와 동일하게 도면 정보를 이용하여 축을 생성 후 FDR을 정의해줍니다. 다음은 도면에 표기된 기어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도면상의 정보 중 녹색으로 표기된 정보와, 기어 치면의 팀릴리프 및 크라우닝 정보를 고려하고, 그 외 정보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된 값들은 발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값들이므로, 기어에 대해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값들을 이용하여 기어를 더 정밀하게 생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어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다음 부분의 기어쌍을 예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먼저 다음에 보이는 정보를 이용하여 기어를 생성합니다. 드라이브 트레인 탭에 기어 트레인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정보를 선택 또는 입력하면, 기어쌍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다음으로 기어 1의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창의 상단부에 표에 표시된 정보들을 먼저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프로파일 항목의 버튼을 누르면 입력 창을 열 수 있습니다. 도면상의 정보가 다이아미터에 대한 정보임으로, 인프 타입을 다이아미터로 선택 후 값을 입력합니다. 앞서 설명한 기어 1의 정보 입력과 같이, 기어 2도 동일하게 정보를 입력 후 하단의 기어 페어 정보를 살펴봅시다. 먼저 센터 디스턴스입니다. 상부에서 입력한 기어 정보에 따라 계산된 값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계산 버튼을 눌러 계산 값을 얻습니다. 센터 디스턴스에 대해 사용자 정의 값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래쉬입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기어 쌍의 정보와 센터 디스턴스 값에 따라, 백래쉬 값이 계산됩니다. OK를 누르면 기어가 생성됩니다. 앞에서는 기어의 기본 형상을 생성했다면, 이번에는 기어치 형상에 대한 상세 정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한 기어의 설정 창을 다시 엽니다. 모디피케이션 항목의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창을 열 수 있습니다. 도면에 표기된 팁 릴리프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입력해 줍니다. 기어 왼쪽, 오른쪽 또는 양쪽 치면에 대해 설정할 수 있으며, 팩터 1의 경우 오른쪽 수식에 따라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오른쪽 상단의 헬프 QR 코드를 스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정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타입을 설정 후 값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생성한 기어의 접촉을 정의합니다. 인벌루트 컨택은 기어의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접촉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어에 대해 정확한 접촉 계산이 가능합니다. 컨택 프레셔 옵션을 선택한다면 강체 접촉임에도 해석 결과로 접촉 압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촉 강성 및 감수에 대한 설정은 지오 컨택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인벌루트 컨택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드밴스트 옵션에서 투스 플렉서빌리티 옵션은 기본 값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해당 옵션이 선택된 경우 접촉 강성은 머티리엘 프라퍼티의 재료 물성치에 따라 계산된 값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캐릭터리스틱 탭의 접촉 강성은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접촉 강성을 직접 입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드밴스트 옵션의 투스 플렉서빌리티 옵션을 해제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에서 확인한 베어링 정보입니다. 확인된 베어링 정보를 통해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A, B, C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누었습니다. 방법 A는 도면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한 베어링을 라이브러리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입니다. 방법 B는 도면에서 베어링의 형번은 확인 가능하지만 라이브러리에는 동일한 베어링이 없는 경우입니다. 방법 C는 도면에서 베어링의 형번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도면상의 베어링 정보를 표시한 것입니다. 베어링 생성을 위해 드라이브 트레인 탭의 베어링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베어링의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먼저 방법 A입니다. 베어링의 형번을 알고 있다면 기본적인 베어링의 정보를 제조사의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 베어링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형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해당 창에서 형번에 해당하는 베어링 타입 및 내륜 또는 외륜의 크기 정보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어링 항목에서 찾고자 하는 베어링의 형번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방법 B입니다. 도면상의 베어링의 형번은 명시되어 있으나 동일한 형번의 베어링이 라이브러리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 정의 베어링을 이용해 각각의 값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값을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편의를 위해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유사한 베어링 형번을 선택 후 사용자 정의로 변경해 줍니다. 그 후 수정이 필요한 몇 가지 값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예제에서는 베어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사용자 정의로 입력하지 않고 가장 유사한 베어링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법 C입니다. 시스템의 적절한 베어링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방법을 이용하여 형상 정보를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의 크기는 시스템의 공간에 따라 설계자가 선택할 수 있고 베어링이 어느 정도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한 설계 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이 정보가 정해진 상태라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베어링의 상세 정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본 예제에서는 이 과정을 건너뛰고 라이브러리의 베어링을 선택하여 사용했습니다. 플랫에서는 모델을 구성하는 바디, 조인트, 힘 요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드라이브 트레인의 기능을 이용해 생성한 베어링, 기어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각 요소에 특화된 플랫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의 경우 힘 요소로 표현되기 때문에 육자유도에 따른 힘의 크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륜, 외륜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 속도, 가속도 정보 확인을 통해 베어링의 거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어 인벌루트 접촉의 경우 접촉형 및 토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어에 특화된 결과로 미설라인먼트, 트위스트 앵글, 틸트 앵글, 트랜즈미션 에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접촉점에 대해서 상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샤프트의 후처리 결과입니다. 드라이브 트레인 탭에서 축에 대한 컨투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컨투어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설정창이 뜨며, 이는 리커다인 유연체의 컨투어 설정창과 동일합니다. 창에 대한 설정 방법은 온라인 헬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에 대한 결과를 스코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코프를 누른 다음, 축을 선택 후 디스플레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보고자 하는 결과를 선택 후, 결과에 대한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변화된 기준점에 대한 결과로 수정하기 위해 업데이트 플랫 데이터를 클릭합니다. 스코프를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 옵션을 선택한 경우,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면, 재생되는 애니메이션 프레임에 따라 함께 스코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스크롤을 이용하거나 또는 프레임 번호를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제 모델의 샤프트 1에서 스코프 결과를 확인한 예입니다. 기준점은 샤프트 끝의 마커를 설정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싱크로나이즈 옵션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면서 스코프 결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어 인벌루트 접촉의 결과로 접촉 부분의 면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체의 접촉 결과임에도 다음과 같이 접촉 면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벌루트 접촉 설정에서 접촉 압력 설정 옵션을 선택한 후 해석을 진행합니다. 접촉 압력의 확인은, 아날리시 스텝의 포스트 툴, 컨투어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다음은 기어 메타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역학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기어의 강성을 사전 계산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전 해석을 통해 기어의 변이에 따른 접촉 강성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이후 동역학 해석에서는 생성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접촉을 계산하게 됩니다. 인벌루트 접촉과 같이 수치적인 접촉 계산이 아닌 기어 전달력에 대한 수식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메타 모델의 생성 과정을 설명합니다. 먼저 생성한 기어 트레인의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설정 창 하단의 기어 페어에서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해당 버튼을 누름으로써 기어 모델 파일인 Z12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드라이브 트레인 탭에서 메타 모델 메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른 기어쌍에 대해서도 Z12 파일을 생성한 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버튼을 눌러 메타 모델 생성에서 고려할 기어 변이 종류와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데이터 설정 완료 후 생성할 메타 모델의 이름과 저장 경로를 지정합니다. 메타 모델을 생성할 기어 모델을 선택 후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메타 모델 생성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메타 모델 데이터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메타 모델 생성 시 다음과 같이 최대 6가지 종류의 변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변이를 선택 후 데이터 버튼을 눌러 메타 모델 생성에 사용되는 변이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를 고려할수록 정확한 메타 모델 생성을 보장하지만 그만큼 메타 모델 생성에 많은 시간을 소유하게 됩니다. 메타 모델 생성을 완료한 후 기어 접촉으로 메타 모델 사용을 설정해 줍니다. 기어 설정 창을 열면 하단의 기어 포스 타입을 메타 모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메타 모델 항목의 버튼을 클릭하여 창을 열고 기어쌍에 맞는 메타 모델 파일을 적용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컨택에서 접촉 감수에 대한 정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메타 모델은 접촉 강성만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동역학 해석에서는 접촉 감수를 고려함으로 해당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어 메타 모델을 사용했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해석 결과입니다. 플랫에서 기어 전달력 및 거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벌루트 접촉과 비교했을 때 메타 모델의 결과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메타 모델의 결과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트랜스미션 에러 결과를 보면 메타 모델의 변동폭이 작은 것으로 보아 인벌루트 접촉에 비하여 메타 모델의 결과가 노이즈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어 인벌루트 접촉과 메타 모델의 장단점입니다. 인벌루트 접촉의 경우 일반 접촉과 비교하여 기어의 접촉에서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메타 모델의 경우 인벌루트 접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메타 모델 생성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기어 디자인의 변동이 없는 경우 한 번 생성한 메타 모델을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을 처음 만들거나 시스템의 거동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인벌루트 접촉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은 경우 메타 모델을 사용하십시오. 이상으로 본 발표를 마칩니다. 드라이브 트레인 처음 사용자는 V9R5 이후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